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고 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생명 와 하나생명도 1월달에 당기나 종신보험으로 정말 많이 판매가 됐죠 130 몇 프로까지 있더라 133% 인가 네 근데 한번 볼게요 네 10월달에 하나뿐인 변행연금 변행연금 네 변행연금 뭐 넘어가도 할게요 연금은 그렇게까지 지금 변행연금이나 확정형 ibk 그 다음에 kdb 그 다음에 옛날 dgb죠 im imdgb 이렇게 세계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변행연금 그래서 변행연금도 하나꺼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하나로 더 연결된 종신보험이죠 든든한 보장 어우 봐보세요 5년은 122%인데 7년이 124.2%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7년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했었 다음에 10년째 비가세 혜택 받으면서 124% 나쁘지 않습니다 124%는 어디 어디 있다 라이나 생명 그 다음에 동양생명 그 다음에 어디죠 kdb 그리고 im 당기나 종신보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보험 주보험 1년 경과 시점부터 증가하는 사망보장 매년 보험가의 금액이 5%씩 10년간 더한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 특약은 3대 질병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받으시면 보험료 환급까지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아쉬운 점은 암은 맞지만 일단 내추럴 급성 신근경색이에요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내열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열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3대 진단시 납입 면제와 납입 환급이 된다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두번째에요 높은 환급률 그래서 일부 지급형은 9년째는 거의 여기 보시면 10년당 기준으로 그래서 9년 11개월 때는 51%인데 10년부터는 124.13%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편심사용도 유병자죠 325 123% 1%가 떨어지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하나로 더 연결된 종신보험이죠 3. 폭넓은 활용성 그래서 계약 대출도 되고 연금저안도 되고 적립형 계약 시 피범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 기능에 통해 급한 자금도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보험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CEO 정기보험 든든한 보장 황금률도 높고 폭넓은 활용성 5년 시점에서 96% 7년 시점에서 98% CEO 정기보험 나쁘지 않습니다 황금률 괜찮아요 든든한 보장과 경쟁력 있는 황금률 베리 굿입니다 굿 굿 네 굿 네 이거 말고도 CEO 정기보험 4년째는 약한데 5년째부터 95% 10년엔 100%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무해지 황금병도 네 연금 2.75% 변액연금이나 확정이 아니면 솔직히 일반 연금형은 잘 가입 안 하죠 왜냐 10년대야 거의 원금이 되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닥 많이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뭐 유지보너스 긴급자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봐 보세요 10년대야 110%에요 10년대야 당기나 종신보험 보험이 높지 않죠 20년대야 베이지 5% 이걸 누가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당기나 종신보험이 더 수익률 높고 중간에 사망이 돼도 사망보험금까지 주고 그래서 연금보다는 당기나 종신보험이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큰 의미가 없다 과연 garden구나 그리고 이제는 거 foam 1